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날 시험을 받았던 4위 전기공사기사 1번부터 20분까지가 전기응용 및 공사지률이죠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는 어떤 규격 전구의 어떤 베이스 규격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사실 그걸 다 암기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포토다이오드라는 새로운 분야죠 그러한 부분에서 두 문제 정도 이게 좀 어려웠고 나머지는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의 동강을 보면서 적중 시점 문제 이걸 본문을 좀 읽어본 사람들은 쉽게 한 70점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대개 규격, 전구의 베이스 규격이랄지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어떤 반도체 소자의 특성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자 봅시다 자 이것은 이제 조명의 문제인데 가로가 30에 세로가 40인 그러면 면적이 3, 4, 10이 1,200제곱미터죠 실내 작업장의 광속이 2,800루멘인, 형광등 21개를 점등했을 때 이 작업장은 평균 조도는 약 얼마인가 자 조명률 그러니까 전체 광속을 우리가 실제 작업면에 얼마 이용할 수 있느냐 40% 이용할 수 있다 0.4 감광 보상률은 수명이 길어지면서 즉 시간이 경과되면서 광속이 감소가 되고 주변의 어떤 반사율 이런 것들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설계조도의 1.5배를 더 추가한다 그런 뜻이에요 감광 보상률 광속이 감소되는 것을 미리 보상해서 여유를 준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전체 전체 광원에서 나오는 숫자 하나의 전등에서 나오는 광속 거기에 뭐를? 숫자로 곱해요 그러면 전체 전체 광속이 나오죠 거기에 조명률을 곱해요 그러면 이것이 유효광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평균조도 그리고 면적 그리고 감광 보상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전체 광속이다 그런 뜻이야 그럼 뭐를 구하라? 조도를 구하라 그랬죠? 면적과 감광 보상률 1등의 광속 등수 이렇게 해서 대입하면 되죠 자 여기가 얼마입니까? 2800 등수가 21등 거기에 0.4 40%가 유효하다 그런 뜻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면적은 가로와 세로 그리고 1.5배가 되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 이걸 계산해 보면 정확히 13.066 럭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변적당 작은 면 단위변적당 입사광속이 이걸 럭스라고 하죠 단위변적당 입사광속 그래서 여기에 가장 근접한 것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누구나 맞을 수 있는 평이한 문제가 되죠 다음 2번 다음 중 직접식 저항로가 아닌 것 이게 전열에서 나온 것이에요 직접식은 직접 피열물 가열하고자 하는 물체의 전류가 흘러서 거기에서 이제 저항과 전류 제곱에 비례하는 주울렬을 이용한 것인데 직접 저항로는 흑연화로랄지 카브런덤노로랄지 카바이트로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지로식 전기로는 사실은 이것은 아크로죠 아크저항로입니다 아크 저항로는 저항로인데 아크저항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직접식 간접식에서 염용로가 간접식 저항로죠 그래서 열을 발생하는 그런 발열체로서 어떤 염용 이것은 이제 소금물이죠 소금물 소금물을 가열해서 구조가 복잡한 모양이 복잡한 금수 이런 것들을 가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가열하는 것 그래서 4번으로 봐야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크 아크 저항로지만 저항로는 저항로인데 이건 아크 저항로죠 그렇지만 직접식 저항로와 간접식 저항로에서 염용로가 답으로 봐야겠습니다 자 3번 방전 개지전압과 관계되는 것 이건 파산의 법칙이죠 방전 개지전압 예를 들어서 그 아비에스의 앞 기체의 앞 기체의 앞을 피라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전극 간격을 이걸 D라 한다면 기체의 합은 mmHg로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는 그냥 mm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방전 개지전압을 이걸 V라 하고 V볼트 예를 들어서 1000V다 800V다 이렇게 하고 여기를 지금 P와 D 그래서 mm와 mmHg 이렇게 논다면 각 가스에 따라서 무슨 아로건이다 또는 네온이다 이렇게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이 방전 개지전압이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V자 비슷하게 어떤 이미가스가 이런 커브가 나왔다 실험 커브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취소점이 나오죠 이 취소점 취소점 그래서 방전 개지전압을 낮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파스너버치 낮은 전압에서 방전이 잘 되면 점등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간격과 압력의 관계 이런 함수로서 뭐가 방전 개지전압에 결정된다 그래서 가장 낮은 점 극소점을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또 우리가 아멘